노동계가 전라북도의 일용 노동자의 코로나19 검사 의무화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하루 벌어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들에게 검사 비용은 물론 격리 기간에 일을 못하게 되는 건 큰 부담이라며 전라북도가 이들에게 희생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또 최근 감염 현황에서 일용 노동자가 특별히 위험하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차별적인 행정명령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